푸꾸푸꾸타이 영상 올린 후 문의가 엄청 많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딸기 맛을 준비했어요. 이 과자는 딸기에 맛과 향 더하기 칼슘까지 넣어 건강까지 생각했네요. 개봉해보니 딸기를 연상시키듯 과자가 핑크색이네요. 깔끔한 포장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. 딸기 맛 초콜릿인데 딸기 맛이 진해서 살짝 새콤달콤한 맛이 나네요. 그리고 푸꾸푸꾸의 이름처럼 겉은 바삭하고 소금 부드러운 느낌의 식감이에요. 다음번에는 다른 맛 푸꾸푸꾸타이 리뷰할게요. 맛있는 일본 과자도 이로이로 도쿄와 함께하세요.